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공모로 바뀌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 김태흠 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아산시가 결국 유치했지만 당초 대통령 공약이라 공모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의 충남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가 공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또 도내 고독사를 줄이는 방안과 최근 잦은 대설과 한파에 도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습니다.